대문나라 옆에 현수막을 하나 설치했거든요. 저희 가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가게에서 차를 타면 1분 거리에요. 명과 칼국수, 칼국수 말고 이렇게 추가 메뉴가 많아요. 다 읊어드리기엔 목이 아파서 보고 계세요. 단체 환영 무조건 사전 예약하면 훨씬 좋아요. 항상 요즘 홍식청들이 다 예약을 합니다. 맛도 굿. 갈치, 찌개, 구이 튀기면 너무 맛있어. 굿. 네, 이렇게 또 현수막을 붙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 우리 낚시인들이 아침에 출조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배고파서 어디 갈까 고민하는데 여기를 적극 추천해요. 단, 전화 꼭 하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